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식상한 짐벌은 잊어버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AI가 적용된 짐벌이 이번에 새롭게 출시를 했거든요 보통 짐벌을 쓰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이 트래킹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이걸 AI로 극복했어요 정말 생각해보면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짐벌이 바로 앞에 있는 이 짐벌 제품이고 이 짐벌은 제가 짐벌이라는 제품 자체를 처음 사용했을 때 그때 구매했던 그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성장해 있는 이 브랜드 그리고 제품을 보게 되면 괜히 뿌듯함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마법 같은 트래킹 그리고 놀라운 AI 지윤 브랜드의 스무스 5S AI 스마트폰 짐벌 리뷰를 지금 시작합니다 지윤에서 어깨 최초로 지능형 AI 알고리즘 추적 기능을 구현 그리고 여기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 짐벌 상단에 있는 이 모듈인데요 되게 작게 생겼죠? 여기 짐벌 상단에 있는 이 모듈을 통해서 트래킹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더 대단하다라고 느낀 게 보통 스마트폰 짐벌의 기능들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사용하세요? 보통 애플리케이션을 필수로 연동해야만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윤 스무스 5S AI 이 짐벌 같은 경우는 앱 없이 그냥 기본 카메라로 이렇게 AI 트래킹 모듈만 이렇게 박아주게 되면 바로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활용도나 편리성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아진 거죠 그리고 제스처 역시 이 AI 모듈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 카메라에서 그런 제스처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트래킹을 시작하려면 오케이 제스처를 해주시면 되고요 트래킹을 중지하려면 팜 제스처를 하게 됩니다 커스텀 프레임으로 트래킹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식으로 네모 제스처를 해주시면 되고 사진 촬영이나 녹화 시작할 때 이때 제스처가 정말 괜찮거든요 그냥 이렇게 V라는 제스처를 취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 구성은 매우 심플합니다 이렇게 지윤 짐벌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USB 타입 A to C 네 이 케이블을 이제 따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미니 삼각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AI 트래킹 모듈 같은 경우는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본적으로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거 이외에도 이렇게 파우치 같은 거 이렇게 사은품으로 주기는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구입할 때도 같이 포함되는지는 네 구입하실 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배지도 이렇게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 자체도 과거보다 이제 많이 고급스러워졌고 네 이쪽 자세히 보시면 일부 반투명으로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네 여기도 그렇고 이쪽도 그래서 이쪽 콘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중 커버 플레이트 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이 컨트롤 영역 자체가 되게 깔끔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짐벌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렇게 한 손으로 지지하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립 부분이 실리콘으로 모두 마감 처리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잡기도 편하고 한 손으로 이렇게 할 때도 전혀 흔들림 없이 딱 파지해 가지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짐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짐벌을 사용하면서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 조명이 내장되어 있더라고요 680룩스가 기본 조명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열 배출까지 신경 써서 이제 제작되었다고 보니까 이 짐벌을 사용할 때 조명까지 이제 곁들여서 사용하기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조명을 추가적으로 이제 부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위에 이 AI 모듈이 있잖아요 이게 자석으로 이렇게 부착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말고도 다른 조명 제품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착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위쪽 위쪽에는 이 AI 모듈을 이제 장착해서 사용하는데 좀 한 개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 하단 하단에다가 하나 더 부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것도 난 부족하다 그러면 이 AI 모듈을 떼버리고 아예 여기도 조명을 받고 밑에도 조명을 받고 네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3단으로 네 밝기가 되겠죠 자 짐벌의 기능이 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드림으로써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짐벌에 자잘한 기능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죠 강력한 3축 짐벌 아주 잘 지원합니다 촬영 당시 생각했던 그런 구도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앵글을 촬영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터도 과거 대비 고성능 모터가 이제 장착이 되었다 보니까 제가 촬영하다가 살짝 삐그덕 거린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움직임으로 정말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컨트롤 패널 영역이 여기 중앙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손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단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위쪽 위쪽 같은 경우는 모드 디스플레이입니다 모드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현재가 어떤 모드인지 여기에 다 표기가 됩니다 보통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가지고 앱 연동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에 아예 이렇게 표기가 되다 보니까 그 점이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회전 다이얼 쪽을 설명드리게 되면 해상도, 디스플레이 버튼, 앨범이나 ISO, 노출 설정 버튼들이 이렇게 중앙에 밀집되어 있고요 그 다음 왼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메뉴 버튼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앱 메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메뉴 버튼이 따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라이트, 필라이트 같은 경우는 길게 눌러서 조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조이스틱, 조이스틱은 방향 제어다 보니까 여기 짐벌, 내가 찍고 있는 그 화면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조이스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드 버튼 같은 경우는 짐벌 모드를 변경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모드 버튼이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색깔,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촬영이나 녹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반대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다이얼이 있는데 다이얼 같은 경우는 포커스나 줌 그렇게 맵핑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뒤쪽 보시면 여기는 타입 C로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 촬영했을 때 이 버튼들을 조작을 실제로 하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딱히 뭐 크게 불편함 느끼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편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충전, 충전은 이제 타입 C로 충전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PD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 되게 빠른 속도로 충전을 해서 바로바로 내가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면 이제 완충이 돼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사용 시간 어느 정도 되냐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용했을 때 한 번 충전하고 나서 가볍게 사용했을 때 배터리가 따로 안 달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충전을 따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짐벌 대기 상태로는 26시간 정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I 모듈이랑 그 다음에 내장 모듈까지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7시간 그 다음에 2개의 마그네틱 필라이트 그 2개의 외부 조명 있잖아요 그거 달고 내부 조명까지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조명을 풀로 완전히 사용했을 때 그랬을 때도 2시간 20분 동안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미러리스로 촬영한다고 하게 되면 배터리가 못 버티는 그 시간을 초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짐벌 자체만 오래 사용한다고 하게 되면 조명 정도만 제외하고 촬영하게 되면 정말 길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 야간 촬영 때 조명을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촬영 장비 솔직히 이거 하나면 끝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지윤 케미 스타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윤 스무스 5S AI 짐벌을 더욱더 강력하게 변신시켜줄 수 있습니다 일단 지윤에서 나온 그 애플리케이션 지윤 케미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촬영 애플리케이션 AI 촬영 템플릿 스마트 트래킹 제스처 컨트롤 라이브 마스터 매직 클론 지윤 케미 에디터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엄청 쉽게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짐벌을 딱 구입을 했는데 아 짐벌을 사긴 샀는데 좀 사용하기 어렵다 그런 분들은 지윤 케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가지고 같이 활용하게 되면 짐벌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는 그 정도의 강력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촬영을 나는 좀 오래 했고 짐벌도 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게 된다면 스타캠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사용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전문 촬영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기능이나 그런 값들을 컨트롤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카메라를 올려놓고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카메라 수동 세팅을 같이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파라미터까지 적용해가지고 전문 촬영이 가능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 적절하게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여기 있는 지윤 스무스 5S의 AI 짐벌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실제로 올려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락이 되는데 락을 이렇게 풀어주고 그 위쪽 같은 경우는 이 관절은 그냥 살짝 힘으로 살짝 살짝 이렇게 주면 쭉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올려주고 이미 짐벌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중심을 맞춰야 되는지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그냥 뒀을 때 어느 정도 수평이 좀 유지하도록 그렇게 먼저 세팅을 하면 됩니다 지금 보면 이쪽으로 살짝 기울었죠 그래서 이쪽으로 살짝 빼주게 되면 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또 살짝 이쪽으로 기울었네요 그러면 이쪽만 아주 살짝으로 이렇게 되면 짐벌을 켤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짐벌을 이렇게 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조명 제가 살짝 보여드리게 되면 네 여기 조명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지금 아마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보실 텐데 생각보다 꽤 밝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내에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이 짐벌로 어떻게 활용해서 실제로 어떤 포즈나 어떤 식으로 촬영하는지 네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기상캐스터 배혜지 지윤 스무스 5S AI 짐벌 이렇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누구나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영상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현장을 좀 담고 싶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연인과 친구들과의 그런 영상들을 남기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딱 이 세트예요 그냥 딱 이 세트 정말 가성비 괜찮고 제대로 된 스마트폰 짐벌을 찾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 제품 사용하면 정말 만족스러운 촬영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 드리며 추천드려 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지윤 스무스 5S AI 짐벌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viene lại ev ig very soon good bye bye